으 으 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할렐루야 외칠 때 아 그럼 성격의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스물 일곱 번 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성포가 되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를 외칠 때 두가지 의미가 있더라구요 할렐루야 를 외칠 때 우리 마음에서 죄의 영이 끊어질 때 사탄의 역사가 끊어질 때 마기의 일이 멸할 때 우리 안에서 탄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이 할렐루야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를 외칠 때 두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기의 일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원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가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가 외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칠 때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를 같이 한번 외치셔서 그 고백을 통해서 사탄의 일이 멸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와 진리교회 창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맞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예배하고 성도님들한테 다 양해 구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막 달려왔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재척한 지 이제 7년 조금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7년 오면서 창립 10주년?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인데 그 길을 가신 분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감동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0주년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를 정말 성포하는 그런 생수의 강에 넘쳐나는 교회 되기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성경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여 성경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놓아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내용이 따라가고 아버지 세상이 죽은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선호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그 주님 힘차게 찬양하며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반성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행하신 조의신 조의신 나의 주 진실하지 하나님 즐일 수가 없으신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조의신 나의 주 첫 เพoon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성되신 하나님 내 가신 모든 꽃과 떠나시네 우리 생명 대신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내 가신을 찬양합니다 신신하신 하나님 신수가 없으신 모든 신 나의 주 신신하신 하나님 신수가 없으신 모든 신 나의 주 신신하신 하나님 신수가 없으신 좋은 신 나의 주 신신하신 하나님 신수가 없으신 좋은 신 나의 주 좋은 신 나의 주 좋은 신 나의 주 좋은 신 나의 주 아구 아가 난 눈이 빗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려 감당 메부에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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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de 우리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는 우리의 양대가 없는 우리의 양대가 없는 우리의 양자 정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잎이 마르고 번호 열매가 없으면 간난 나무 열매 그치고 돈받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으면 왜 약한 성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잎이 마르고 번호도 열매가 없으면 간난 나무 열매 그치고 돈받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으면 우리의 양대가 없으면 왜 약한 성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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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쁨 아름다운 나무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 받기 강단하시니 당신이 알으시는 구원의 반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우리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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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발성 망설! 망설! 예수의 발성 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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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발성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하나님의 반성은 없도다 하나님의 반성은 없도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잘 받겠습니다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베드루의 고백 위에 그 만세 반성을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그 만태복음 16장의 그 18절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크고 큰 은혜로 이 집을 또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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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의 흐름에 달려봐든 달려봐든 주의 흐름에 주의 흐름에 흐르러라 주의 흐름에 주의 흐름에 바람 없는 대신하신 주의 흐름에 고생합니다. 이것은 새 흐름으로 흐름에 주의 흐름에 달려봐든 주의 흐름에 주의 흐름에 흐름에 주의 흐름에 주의 흐름에 변함없는 신신하신 주의 흐름에 변함없는 신신하신 주의 흐름에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신하신 주의 일을 하늘 위하여 다시 오신 일을 찬양합니다 바라남타 바라남타 밤엔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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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바라남타 바라남타 밤엔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바라남타 바라남타 밤엔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바라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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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엔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바라남타 바라남타 밤엔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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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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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높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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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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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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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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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에 없어지며 모든 것들이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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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이곳을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진리교회에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석이 세우신 내 교회다 내 집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희망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하나님의 의대로 무장을 하여야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삼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까지 함께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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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뜱 위치절한 하루 예수 우리의 목적이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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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예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시간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That's it. You remind me who I am You hold my hand I'm alive in you again I'm made new I'm made new You're making me stronger You're healing my heart With your hands you hold me in You set me apart Now I'm made new Because of you, yeah You hold my hand up You remind me who I am You hold my hand up I'm alive in you again I'm made new I'm made new You are my salvation I will not fear you You're the strength of my life I won't fear you You are my salvation I will not fear no You're the strength of my life I won't fear no You hold my hand You hold my hand up You remind me who I am You hold my hand up I'm alive in you I'm alive in you I'm made new I'm made new You hold my hand up You hold my hand up You hold my hand up 오늘을 위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짧은 영상으로 봤지만 은혜와 진리교회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최국현 목사님께서 전하실 텐데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 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최국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실게요 먼저 원근각지에서 오늘 이 작은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바루카 바루카바 바루카바 히브린 말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 주시다 보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참여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조용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중부교회의 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이냐고 10년이면 세월이 몇 년이냐고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못 간 10년의 세월을 가셨는데 아니라고 저희들이 주간에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목사님 와서 설교만 하시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곳입니다 참으로 우리 중부교회 우리 협의회 회장 우리 오충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임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간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서 일단 먼저는 감사한 말씀을 올리기로 원해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성령 공부를 시작하다가 시작되게 된 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다가 강대상에서 이스라엘을 선포하라 그 말씀 주님이 아주 지엄하신 명령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멤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다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한 2, 3년 팬데믹 때문에 벌써 10년이 된 날 정도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뒤돌아보면 짧은 영상이 납니다만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를 빌리게 되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앰플을 사서 또 도네이션 하시고 심지어는 키타까지 또 처음에 시작하신 기도 멤버들 또 새벽재단을 지켜주신 분들 우리 영상에 나왔던 귀한 성도인들 지금은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고 축복의 통로 이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분들 다 이름을 호명하며 부를 수 없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아예 또 이 창립 내배라고 이 옷까지 양복까지 또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셔서 지금 실시간 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보시나요 입었습니다 제가 한 벌 가지고 10년을 입었더니 안되겠다 그러시면서 내 죽기 전에 네 양복을 해주마 그러면서 보내주셔서 이 양복을 입었는데 우리 최성호 원로 목사님 오영근 사모님 영상을 통해서나 멀리 계시만 감사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10년 지나서 감사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 형님도 오셔서 이렇게 집사님인데 이렇게 촬영까지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프지 않으시고 설령 걸리신 분이 있어도 건강히 회복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 교회와 함께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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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매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신 걸 생각하면 눈물이 아프를 가립니다 오늘 이 10주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마저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찰스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세요 그만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큰일이라 소리 하십니다 10주년은 대단한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얼반에서 오시고 라미라다에서 오시고 플러턴에서 오시고 우리 중부교회 협의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두 분은 그럴까 도대체 설교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 침례교 지방에 우리 임원으로 우리 대표로 우리 또 지방에 또 우리 회교 목사님 일부러 또 와주셨어요 우리 침례교 지방에 또 침례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기 보다는 제가 이제 만약에 목회를 더 한다면 10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요즘 65세군 정년이니까 제가 딱 55세거든요 미국 나이로 딱 55세 10년 남았어요 오래 하려고 해도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깐 저도 늙어가는게 이상해 믿어지질 않아요 진짜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열 번 외치면 10년 지나봐요 진짜 너무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어른들 말씀이 맞습니다 50 60대면 스피드가 배로 더 빨리 간대요 배로 배로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 백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더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목회 백설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강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정말 몇 단어 말씀만 오늘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우리 후배님 목사님들에게도 아 이런 목회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초장에 누이시며 히브리 말로는 비누또 때쉬에 아르비치니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른초장 빼누또 때쉬에 저는 여기서 초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들은 보통 푸른초장 하면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뭐 유럽에 무슨 뭐 양들을 치는 알풀스 목장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그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 광야에요 근데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다는 건 거기에 풀이 도단하고 있다는 거에요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살게 되어 있고 그냥 가봤어요 양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바로 도단하는 새싹 그게 바로 떼쉬입니다 새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갓 태어난 이 초장을 뜯어먹는 거에요 이른비 늦은비를 따라서 거기에 사는 옛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배두인 그런 족장들은 그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동하는 부족이고 그런 목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것도 있지만 떼를 따라서 그 초장의 양들을 또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른비 늦은비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난 땅까지 간 거에요 지금도 배두인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그 어린 양들에게 푸른 초장 바로 새싹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 봤어요 가보면 양들이 다니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막 절벽길도 막 다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목자들이 그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새싹들 떼시 그걸 먹이기 위해서 이끌고 다니는 거에요 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목자는 다 그냥 건조더미에 이렇게 싸놨던 거 주는 게 진짜 목자가 아니고 지금 팔 팔을 쏟아나는 쏟는 도다나는 그런 색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않고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게 목자구나 네 가난 땅 그 지금 유대광 광양밥 지금 가도 마찬가지에요 떼시 없어요 그거 먹이려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양들은요 오래된 자랑 그런 것들 잘 안 먹어요 아주 새싹만을 뜯어먹는 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양들은 멀리 못봐요 가까운 것만 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돋보기처럼 봐야 아주 자그만한 새싹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쉰밤 대중에서 들으면 싫어하더라고요 또 오랫이 일련된 거 다 굵었던 거 다시 또 냉동실을 널렸던 거를 녹여가지고 저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막 내가 성경이 중마라가지고 바로 의련해가지고 은혜스러운 거를 그냥 주면 그냥 꿀소유보다 꿀보다 더 단 것처럼 아멘하멘 받아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이 귀신같지 않은지 몰라 양들은 양인가 봐 그래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떤 때는 막 저의 그 철학과 사상과 관념과 세계관을 녹연해가지고 책도 읽고 가서 세미나 은혜 받은 거 섞어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생각지 않게 제가 막 은혜 받은 그 묵상을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갖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겠군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새들이 날라와서 새끼를 낳았어요 와 근데 그 새끼가요 우리가 주는 그 뭐야 카스테라 빵도 안 먹고 무서운 땅콩 가른 것도 안 먹어 오직 뭐만 먹느냐 그 어미새가 물고 온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 넣어주는 거 그것만 먹더라고 기분 나쁘게 난 열심히 뭘 추는데 그러더니 새끼가 자라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10년 먹게 할 때 정말 묵상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팔파듯 은혜스럽게 도달하는 그 새싹들 성도님들이 정말 원할 때 갈급할 때 필요로 할 때 내가 먹이고 그리고 양육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세사장 6절 네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럴 겁니다 말씀은 넘칩니다 꼭 바닷가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뭐 영상 설교 영상 뭐 비디오 영상 뭐 유튜브 뭐 어딜 봐도 다 설교죠 근데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오지 않을 때 성도들이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 목사들이 목자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10년은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바로 푸른 초장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원할 때 영의 양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메 메리호트 예나 할레니 알메 이게 이제 물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복수로 말하는 우리는 보통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히브리말 그래서 이제 그 물들이 이스라엘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족장도 그 이삭과 함께 맨날 우물 파기만 하면 와서 뺏어가고 파기만 하면 뺏어가고 물싸움이거든요 원래 광야에서 목자들은 물이 생명이에요 그게 가장 1호 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와드킬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4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거기 내려가야 그나마 조그란 물이 흐러내놓은 물이 있어요 엔제드라고 하는 곳도 그렇게 광야에서 흘러나오면 또 물이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내리면 1년에 요만큼 내릴까요 그럼 얼마나 적박하겠어요 근데 광야하고 사막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사막은 물을 줘도 아무것도 안 자라 근데 광야는 물만 주면 뭐든지 자라요 아까 말한 새싹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죠 그 물은 생명수화 같은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 평온하고 안전히 보장되어서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요한모 7장 38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은 나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에 관 흘러 넘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작아서 찬양팀도 있긴 있었지만 오래 못 가요 예 사람이 또 많이 못 줘 예 그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또 좀 있다가 가시고 봉사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또 가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요 성도들이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생수가 터져나기를 원해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경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안 올라와 그래서 성도들이 뭐하시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 사회에 모시던 부목사님 설교하시오 설교하시오 아직 안 왔어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를 시키고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현대 목사님들은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가는 거고 요즘은 큰 대회배도 1부 2부 3부 4부니까 한 시간에 끝내야 돼 성령이 영감이 쫓아오기가 바빠 그 정도로 척박한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 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쓰고 요즘 새벽 기도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일만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한 걸 느끼는 거죠 제가 와디캐드로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척박한 땅 4시간 내려가야 돼요 그 물까지 가려면 그래서 안전하고 평온하고 그 상황에서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우리 저기 기도원 갑시다 부궁에 갑시다 콘서트 갑시다 금요철에 갑시다 작정 새벽 기도합시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 떠들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 얘기야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말해도 한국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터질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기도원만 가도 그냥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우리 작은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장작불도 아니야 성냥불이야 그냥 근데 오늘 장작불처럼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하니까 저 막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막 그 은혜를 느끼는 거 할렐루야 네 난 그래도 큰 교회가 그때 부러워 일단은 부러워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성도님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성령의 생수가 터질 만한 마임 물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 1년 아니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십여 년 동안 무조건 고집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것 봐 우리 성도님들 네 진짜 생수가 터져야 돼 나도 힘들어 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십여 년 동안 여기는 생수가 터지는 곳이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꼭 따라오셔서 우리 교회 남은 십여 년 동안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정말 성령에 충만한 품을 느끼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고백은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성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격을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원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에 그 다음 이 시편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요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하고 로이 로이란 단어에 제가 주목할게요 로이는 목자입니다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여 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셨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로드 마스터 주인 되시고 왕중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주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진짜 목자는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3월 17장 34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월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공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죽였나이다 와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공과도 맞잡을 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아스 아무것도 아니지 블레셋 보다 더 무서운게 사자 아닙니까 공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아빠니까 너네들을 만약에 어떤 죽음 외에 위험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나 두 번째 우리 성두님도 핵심 멤버가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몇 주 전인가 제가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그때는 믿음이 생겼어 솔직히 솔직히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기는 좀 아까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타협이 되더라고 그런데 예 다윗은 이 양을 공교히 다루어 뿐만 아니라 사자와 콩하고도 싸워서 그 양을 되찾았다잖아요 어 거기에 내가 주는 나의 목자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세 번째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 말씀은 목사 안 쓰고 축하하고 건면할 때 제가 건면하는 말씀을 했어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봐 이러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간증보다는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내가 더 문제다 넌 할 수 있냐 너 진짜 목자가 될 수 있냐 남은 목게 네가 10여 년 남았다고 하지만 목숨 걸고 너의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냐 아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다른 설교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도 제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성군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10년 남은 세월 동안 목게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항상 먼저 핍박을 불사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나갔던 바울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너희들을 위한 내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나아가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이거든요 내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남은 십여 년 동안 목회를 한다면 아 진짜 목숨 걸고 해야겠구나 목숨 걸고 해야겠구나 인도에 가면 잔스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고 히말라야의 차마을 이름이 차에요 그냥 녹차 이런 차가 아니고 그냥 차마을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려면 십일 동안 겨울 산맥 계곡을 지나서 학교를 6개월 동안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는 그 길을 일명 차다 라고 해요 우리말로도 차요 차 그 한국말로 뜻이 뭐냐면 얼음길이에요 얼음길 얼음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든 내가 복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차기찬길을 십일 동안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히말라 계곡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도 십일길을 그 춘대 얼음 그 동토의 땅을 걸어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제가 깨달겠어요 주님 나의 가는 길이 아굴불장 빈들일지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만큼 제 남은 목해의 인생을 목숨 걸고 성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 마음의 결단과 오늘 여러분에게 목해백서를 궁중 앞에서 제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 좀 이따 또 축사해 주시겠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을 보면 제가 저렇게 목격할 수 있을까 항상 자책할 수 밖에 없는 귀한 목사님이 이따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국교회 옆에 우리 sbc 지방의 목사님들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목자로 불러주지 않으니깐 감사하면 우리도 이 길을 주님 따라 창제 목자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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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가신 길 목자로서 이 길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창된 목자로 목숨 걸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금특송 할텐데요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최국형 목사님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락 오셔서 이거는 한두명이 할 것이 아니라고 다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감사 찬양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황금을 하신 분들은 안하셔도 되고요 미처 못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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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는 건 항상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항상 항상 주신 모든 것 항상 내 모든 파전하신 것 항상 그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주님 감사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항상 내 몸 가져가신 것 항상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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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교회 아버지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축사로 우리 한민감사교회 신명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실 때 여러분 감동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업을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10분 동안 하라 하더라고요 원래 축사는 2분만 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10분호라고 해서 저는 그 정도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10년 계획을 앞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면서 55세니까 65세에 은퇴하시겠다. 미래를 계산하셨는데 그거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57세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68세인데 저희 교회가 11년 차에요. 그래서 다음주가 저도 우리 이제 11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1년 형제로 좀 우애니까 동생 교회가 이건 동생입니다. 10년 차고 저는 11년 차고 57세의 개척을 여기서 하게 됐을 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54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레이스 신학교를 여기서 만들어서 한 3년 하다가 개척의 부험을 받았는데요. 한 장로님이 여기 와서 교회를 하자고 하는데 LA에서 살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그때 안 두면 나올 때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라고 하는데 제가 무조건 이사만 오라고 하지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교인도 없는데. 이사 오지 않고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안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하루 어느 날 예비를 끝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축사랑 축사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맡겼는데 왜 몇 명 없다고 제가 노인만 몇 명 있는데 노인은 생명이 아니냐 그러면서 호령 같은 소리가 쫙 들리는데요. 제가 운전하다가 한쪽에 바치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복사가 되어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환경을 보고서 그런데 어떻게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감동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려가지 안되겠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으니까 내려가자 해서 곧바로 그냥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57세 나이니까 겁도 없었죠. 사실은요. 젊었을 때 해도 힘든데 나이가 60 다 돼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10년 동안 목숨 걸고 한다고 하시는데 틀림없으면 됩니다. 그건 뭐 미래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고 있잖아요. 57세 했는데 지금 55세 가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목숨 건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니 죽는다는지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습니까. 알렐루야. 예 제가 와서 처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네가 잘하는 것을 하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원래 금식을 제가 잘 못했어요. 몸이 약해 지금 몸이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는 게 철화는 잘했어요. 철화. 왜 철화는 잘하냐면 가서 자면 되잖아요. 철화라는 게 밤새로 눈독 있는 게 철화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단에서 기도하다 잠 온데. 아니 왜 잖아요. 잠이 오는데 잠자는 것이지. 잠이 안 오면 눈독 있고 잠이 오면 자는 거고. 깨워주면 눈뜨고. 그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결혼하고도 교회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10년 만에 낳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 걸 빨리 알아들어요. 왜 10년 만에 낳는가 하는 것은 빨리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루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별을 보여 별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별을 보여줬다는데 애가 없다고 기도만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같이 왔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고 할 수가 없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너 잘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집에 안 잡니다. 교회 잡니다.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2년만 있으면 언제 하는데. 빠르면 내년에 하고 내혼에 할 텐데. 끝까지 제가 채우려고 지금 한 번도 집에서 잠재가 없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한 번 잔 적이 있어요. 왜냐. 이사 왔는데 집에 문이 문고리가 잠거지질 않아요. 그게 아래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이제 잠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 와서 한 번 집 지켜주느라고 잠재가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저는 지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명까지 준다고 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 안 준다고 못한다 했는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10년 후에는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소망을 건드리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라는 건요. 여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이 귀하다고만 생각한다면요. 저는 목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계속 많은 거. 이게 생각하지 않지. 한 사람만 생각하면요. 아니 10년 동안 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많지는 않지만 제 손으로 몇 명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받았고 다니세요. 한 사람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 명 받으면 더 좋겠지만. 한 사람만 받았으면 천하로 귀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지 뭐 어떻게. 뭐 큰 것을 제가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아니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요. 아니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는 생명 아닙니까. 자녀는 딸만을 안 쳐먹고서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 정 안 되면 하나 더 낳으세요. 낳아가지고. 그런 낳은 아이를 교위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외국에 온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낳으면 돼요. 몇 년 전에 벌써 애가 6살인데요. 우리 교회에 나이 같은 집사님 아내가 자꾸 애 나라 애 나라. 아니 두 명의 집이 있는데 왜 그게 어떻게 낳습니까. 그래도 나라. 40이 넘었는데. 아 그래도 나라. 그러면 진짜 낳았어요. 막 우리 개가 벌써 6년 6살 됐어요. 얼마를 잘 펼는지 몰라요. 개가 유일하게 유년부가 돼 있어요. 그 오빠들이 이제 중고도 중고도 고등고고 그렇게 아니 유년부가 있다니까 하나 애 하나가. 그래서 걔를 위해서 선생이 있어요. 하나에 하나 선생이에요. 교사를 이제 임명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교인들에게 애를 자꾸 낳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전도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소민이요. 50살로 나아요. 50살로. 제가 어제 가서 그런 감정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만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만석. 만석이라는 성은 안 밝힐 거예요. 이거 프로토무에 계시니까. 만석이라는 목사님이 자기는 아버지가 71세에 낳았대요. 그런데 놀래가지고 71세에 어떻게 낳느냐고 그랬더니요. 낳대요. 자기가 증인인인. 자기가 낳대. 그래서 어떻게 낳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처벌으로서 갖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무인이 아니야. 처벌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젊으면 낳기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첩살이 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감정을 제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이 나눌 때에 감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 목사님 그런 방법 좋습니다. 교인들 내놔라고. 내가 입장에 내가 71세에 낳는 아이예요. 그 목사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 교인 중에 40대가 있다면 계속 후시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 부흥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목사님도 55세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아요.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한 말씀만 더 한다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도둑이 돌았어요. 도둑이. 도둑이 돌았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자고 있는데. 아니 눈 떠보니까 이렇게 발로 누가 차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새카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말로 누구냐 그랬죠. 왜냐하면 뭐 한국사람은 다 영원도 나오지 않고 한국말도 나오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왓 그러더라고요. 모자듣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뭔데. 그랬더니 보니까 미국에인데요. 미국에 서가지고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는 없다. 팔 터져가라. 네가 찾아가라. 네가 찾아가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었죠. 가고 난 다음에 아 막 식은 땅에 나오더라고요. 죽을 뻔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나 문을 다 잠궜는데 봤더니요. 벽을 뚫고 돌았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벽을 뚫고 돌았는데 벽을 뚫는다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불을 뚫고 벽이 뚫렸으면요. 소리가 날 텐데. 제가 소리 못 듣고 그냥 그렇게 깊은 잠을 빠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줬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네가 다 찾아가라 했거든요. 제가. 아내는 척군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이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나를 죽고 하나만 산다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서 지금까지 목회는 하게 해요. 목회는. 목회는 하게 해요. 목회한다는 게 자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다는 것 자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만 안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심도로도 잘 견디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보니까 목회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 자체가 목회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데서 목회한다는 건 자체만 가지고 은혜잖아요. 어때요. 여기 마태문 16장에 나오잖아요. 천하를 귀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나가던 중 나오는 힘이 목사님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장을 지어야 한다. 목숨을 이렇게 던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미 10년 계획을 소개해서 던지겠다 한 우리 목사님은 아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또 마음이 바꾸지거든요. 바꾸지기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막히더만 돼요. 생명 낸다고 했는데 어느 날 달라고 하면 못 주겠는데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해나잖아요. 빨리 데려가면 손해나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반드시 둘이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만큼 훈련시킬 때 얼마나 하나님 힘들었어요. 하나님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목자가 고생하는 걸 볼 때에 또 그냥 고생만 끝납니까 목사님들이 또 울기도 잘해 기도할 때에 울면서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바꾸겠어요. 그 눈물이 하나님 다 보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빨리 데려가겠어요. 절대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줄 믿고 또 우리 교인들도요. 그런 목사님을 따라서 이런 목사님 없으면 솔직히 해서 제가 볼 때 목숨 건다고 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뭐 했다 하면 헛소리만 하고 셀러리에 돈 받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죠. 이렇게 막 정렬적으로 이제 55세가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청년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몸살을 나이에 아니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 어디 가서 만나요. 못 만나요. 아니 제가 저 말하자면 지금 저도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목숨 안 건다니까요. 왜 걸겠어요. 왜 걸어요. 많이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으라 할 때 가서 죽는다고 지금부터 죽는다고 나는 아니에요. 죽게 생겼으면 그때 죽으라 할 텐데 왜 미리 붙더니 죽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은혜와 진리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목사님 모시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상으로 한다면 그게 복의입니다. 네. 이 말씀을 더 한다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뭐 신학교도 이렇게 해보고 또 협회도 이렇게 해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했었어요. 많은 목사를 만났잖아요. 많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아니 죽겠다는데 죽겠다 하면 끝나요. 애를 또요. 죽겠다 하면요. 아무리 굳이 피워도요. 어릴 때에 부모가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뭐 사드려고 떼쓰잖아요. 안 사드려고 가면요. 그냥 마음 약한 애는 따라오다가 멈추면 또 멈추고 따라오다가 막 울면서 멈추버려요. 그런데 독한 아이는요. 누워버려요. 안 따라가요. 워라이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은 부모가 져요. 왜냐하면 누워서 못 겠겠다는 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한테는 빨리 원하는 데 해주고 데려가야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십 년 계획을 하면서 이제 한번 죽겠다 하는 그 목사님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누구 일하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와 진리에 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목사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분 4분만 되었는데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래 하면 경쟁이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15분 말이 끝나는데 무슨 축사를 싣고 해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님과 교인들 앞으로 10년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하며 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교회가 주면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물비누 있잖아요. 손 땅 물비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니타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도네시한 것이 접시 그릇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시고 또 알코올 휴지도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마음껏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은혜와 진리교회 여성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마다 중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배를 주관해 준 우리 중부교회협의회 회장님과 이번 목사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다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시겠어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부르시고 마칠 때쯤에 우리 차스김 목사님 나오셔서 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 나의 마지막 복을 다 가도 나의 마지막 복을 다 가도 하나님 은혜에 찬양의 인생 하나님 은혜에 찬양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없는 은혜 내 삶을 해로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웃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없는 은혜 내 삶을 해오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웃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정말 참 목자와 되어주셨어요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국현 목사님 수고하시고 또 그 사모님과 더불어 정말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어 열심히 정말 헌신한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목사님과 함께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또한 이제 십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또 십년을 함께 걸어가는 그 성도들 또 목숨을 내놓을 만큼 또 목숨을 내놓은 우리 최국형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껏 주님께서 정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아 정말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화 감동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린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지방의 또 우리 지방의 멤버들과 또 교회협의에 같이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정말 거룩하신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소 22 cyclist 네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나오셔서 사진을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